독서에서 유념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리핑신의 5가지 부지런하는 독서법입니다. 독서에서 5가지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5가지가 뭐냐면 첫번째, 부지런히 읽어라. 두번째, 부지런히 초록해서 베껴 써라. 이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발췌해서 베껴 쓰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산정야경 선생님의 초소독서법은 뭐냐면 발췌해서 기록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발췌 기록과는 같은데 다산정야경 선생님의 초소독서법은 뭐냐면 먼저 무엇을 발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야경은 어떤 책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책의 어떤 전체의 범위 또는 분량도 정한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을 읽다가 필요한 부분은 그것을 발췌해서 골라서 기록하는 것. 이게 이제 초소죠. 여하튼간에 역사학자 리핑신도 부지런히 베껴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지런히 외워라. 암기해라. 외워야만 자기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해라. 그거를 또. 또 편집해서 정리해라. 다섯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읽어라. 기록해라. 외워라. 분류해라. 편집해서 정리해라. 그래서 그분은 서재 안방 부엌 화장실에 메모지가 담긴 그릇을 놓아두었대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면 빨리 메모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책에서 마음이 와닿는 구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과 만나면 즉시 적어서 그릇에 담아두었댑니다. 요즘에는 아이패드 같은 거 쓰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스마트폰 아이패드에다가 매매해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그릇에 취보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마디로 보물을 모아둔 그릇인데 또 일정한 기간마다 그는 이 메모들을 꺼내서 분류하고 정리해서 연구자료로 삼았다. 그래서 갑골문 고대 역사에 관한 수많은 저서가 모두 취보합의 메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독서에서 유념해야 될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